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온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이건 낮달맞이, 보통 달맞이 꽃은 말 그대로 밤에, 달뜨는 밤에 피는 꽃이 달맞이 꽃이고요. 이 아이는 낮에 피는 낮달맞이 입니다. 달맞이 꽃은 노란색이나 하얀색 꽃도 있다고 하는데 노란색이 제일 많이 흔하게 보는 달맞이 꽃 색깔이고요. 이 낮달맞이는 분홍색 꽃으로 핍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찍을 때 그 뒤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있던 그게 달맞이 꽃이에요. 여기 하얀 화분에 숨겨져 있는 아이, 채송아 옆에 걔가 달맞이 꽃이에요. 꽃을 굉장히 예쁘게 피웠었는데 미처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도 못해드리고 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꽃도 그냥 피는 게 흥청흥청하게 난창난창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 한 위에 부분을 이렇게 물꽂이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껍꽂이 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는 아이 이렇게 순이 나오죠?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꽃꽂이가 가능한 아이입니다. 마디가 있어도 마디에서 순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꽃꽂이가 안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제가 이 밑에를 커팅을 했잖아요. 여기를 커팅을 하니까 바로 여기 마디 여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위에도 나왔네요. 그 이 입 떼어낸 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마디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달맞이 꽃이 이거는 이제 향기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낮달맞이. 그래서 이거를 향달맞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용복이 노래 달맞이 꽃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될까 맞아요. 이거 뭐 전솔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오늘은 꽃을 못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다시 지금 이제 순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이제 금방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꽃 피면 제대로 포스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언제 물꽂이를 했느냐 자, 보세요. 6월 25일에 제가 물꽂이를 했네요. 가지치기를 해서 그러면 아직 채 보름이 안 됐죠? 채 보름이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실 뿌리가 실하게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엔 철이 철이니만큼 이제 조금 있으면 늦어서 이런 가지치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6월이니까 그때는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7월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가지치기를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오늘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저 화분은 너무 무거워서 저게 사기 화분인데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화분도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풀분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줬어요. 배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조금 약간의 그 펄라이트를 좀 약간 섞었고요. 이거는 이제 야생화이기 때문에 뭐 많이 그렇게 뭐 펄라이트를 뭐 한 30% 섞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펄라이트를 한 10%만 섞어줬고요. 이제 여기에 물을 이제 스프레이로 줬습니다. 많이 촉촉하게 네, 이거는 촉촉하게 다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심어줘볼게요. 이게 좀 굉장히 줄기가 가늘죠. 그래서 하나하나 심어주기보다는 이거를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뭉태기로 이렇게씩 해서 이제 이거를 심어주겠습니다. 아유, 제 손이 엉망이죠? 저 장갑도 안 끼고 어느 분이 한번 댓글에 제가 그 얇은 장갑을 다이소 그 얇은 장갑을 끼고 했더니 땀이 차가지고 막 들러붙고 그래요. 걸 보시더니 댓글에다가 더운데 장갑 벗고 하세요. 혹시 손에라도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손에? 그런 댓글이 왔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손은 멀쩡하지만 뭐 예쁘지를 알아서 그렇죠. 제 손이 젊었을 때는 참 예쁘다는 소리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장갑을 이제 씩씩하게 장갑을 용감하게 벗고 지금 이제 그리고 저는 또 원래 이 분갈이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손 신경 안 쓰고 그냥 맨손으로 막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 땡길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흙을 이게 지금 한 열 뿔이쯤 되네요. 열 가지쯤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좀 파시고 이게 실뿌리라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그 이 달맞이꽃이 그러니까 이 뿌리부터 뿌리부터 뭐 잎 또 열매까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강 약초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인디언들 인디언들은 이 잎을 떼서 생으로 그걸 지쳐가지고 이제 뭐 피부에 나는 뭐 종기나 그런 데 이렇게 발라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약효로서의 회농을 발휘를 하는 건가 봅니다. 참 인디언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들은 많이 더 뭐 다 사라졌지만 어떤 아이는 이렇게 뿌리도 안 내렸습니다. 이거 이 불 안 떼줘서 그런가? 네. 이런 아이는 또 뿌리도 안 내렸네요. 이 아이는 또 뿌리 내려서 근데 이걸 뿌리 이렇게 물꽂이 안 하시고 바로 젖은 흙에 삽목을 하시고 이제 또 물을 자주 주시고 하면 얘가 또 뿌리 내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물 주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물꽂이를 하셔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면 더 쉽죠. 아무래도 뿌리 내리기도 쉽고 자 이렇게 심어주고요. 여기 또 꽃말이 그 노래처럼 이용복의 그 노래처럼 기다림 무언의 사랑 뭐 이런 꽃말이 있다고 하네요. 꽃은 이제 이거 꽃은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편집하는 거 사실은 제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저씨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거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 아저씨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저씨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혼자 인터넷 보고 맨날 뭘 하더니 그거를 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아저씨가 편집한 거예요. 저는 아예 컴맨이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편집할 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어머 처음 편집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휴 이슬짓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아저씨가 좀 익숙해지면 저희 아저씨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저씨 익숙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젖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심으면 좀 흐느적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는 왜 자꾸 자빠지는 거야? 이제 젖은 흙에 이렇게 심어주고 이거를 물기를 항상 촉촉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기를 촉촉하게 해주셔야지 이제 뿌리가 지금 지금도 이제 이거 젖은 흙에 심어줬지만 이렇게 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구겨져서 있던 게 이제 밑으로 물을 주면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자리를 잘 잡겠죠. 이제 저 달맞이 꽃이 조금 있으면 이거 한 며칠 있으면 필 것 같으네요. 지금 자라는 성장 속보로 봐서는 며칠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제가 제대로 된 포스팅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얘도 원래 우리나라가 그 고향은 아니네요. 그 어디야 거기 남아프리카 그 칠레 쪽 그쪽에서 살던 아이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무언의 사랑 기다림 이런 꽃말을 가진 아이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저 꽃 피면 제대로 포스팅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꽃이 없으니까 저 옆집 그 정원에 심혀있는 그 꽃 사진 찍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아주 우리 아저씨가 요새 아주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달맞이 꽃 죄송합니다. 달맞이 꽃 이렇게 삽목하는 것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꽃 피면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